안녕하세요 소스티비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1학기 5단원에 나오는 분류하기, 분류하기 시간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5단원에서는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비싼 신발, 오른쪽은 비싸지 않은 신발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비싼 것과 비싸지 않은 것 이렇게 기준을 잡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신발을 비싸게 생각하는 것, 신발을 비싸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만원이 넘으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천원이 넘어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게는 10만원이 넘어야지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0만원이 되지 않으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모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신발, 비싸지 않은 신발 이런 기준은 분류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분류의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아니면 사람마다 분류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분류 기준이 분명하게 되면 분류한 결과가 어떤 사람이 분류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우리 전에도 길이를 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표준 단위, 1cm 단위, 1m 단위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정확하게 길이를 측정을 했죠. 분류도 마찬가지로 누가 분류를 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신발들이 쭉 있죠. 그래서 비싼 신발, 비싸지 않은 신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운동화 운동화는 몇 캘러 있습니까? 또 구두는 몇 캘러 있습니까? 슬리퍼는 몇 캘러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용도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니까요. 또는 색깔 색깔 따라 검은색 신발 빨간색 신발 또는 미정의의 신발 또는 정미의 신발 이렇게 신발 주인의 이름을 따서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신발을 분류해도 돼요. 왜냐하면 신발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누가 생각을 해도 누가 말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분류 기준이 있어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신발을 보면은 아 색깔로 나눴군요. 왼쪽에는 파란색 신발은 이렇게 운동화, 샌들, 슬리퍼 파란색 신발이 3켤레 있죠. 그리고 검은색 신발 그리고 빨간색 신발 빨간색 신발은 4켤레 있다. 이렇게 색깔로 분류를 하면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 색깔에 따른 분류 기준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분류를 해도 왼쪽에 있는 친구가 분류를 해도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가 분류를 해도 저쪽에 있는 친구가 분류를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들이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하는데 훨씬 더 명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는 장난감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곰돌이 장난감도 있고 토끼 장난감도 있고 여기 돼지 장난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을 곰돌이는 곰돌이끼리 토끼는 토끼끼리 돼지는 돼지끼리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세워보면 곰돌이의 수는 5개 있습니다. 곰돌이 장난감은 5개 있습니다. 곰인형은 5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세워볼 수가 있겠죠. 토끼의 수는 4개입니다. 토끼인형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 저금동은 3개 있어요. 또는 돼지 인형은 3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세워보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말해보게 할게요. 여기는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꽃이 나와 있죠. 해바라기 좋아하는 학생 장미 좋아하는 학생 튤립 좋아하는 학생 백합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학생 수를 세워서 4명, 9명, 6명, 5명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하고 이 표를 토대로 해서 이 표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잘 말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말하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장미,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것을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은 9명이 좋아하는 장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가장 적은 학생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적게 나왔나요? 이 반은 그래서 가장 적게 좋아하는 꽃은 해바라기입니다. 학생 수는 4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표를 보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위에 문제를 보면은 준서가 초콜릿을 한 봉지 사서 접시에 담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초콜릿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모두 찾아 쓰세요. 여기에서는 분류 기준이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딱 보더라도 색깔별로 초콜릿을 분류할 수 있겠고 또는 모양별로 또 분류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초콜릿을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색깔과 모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준이 쉽게 보이죠.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말고 다른 기준을 잡아서도 분류를 또 기준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이쪽에는 그림이 그려 있다. 그러면은 글자가 쓰여 있는 초콜릿, 그림이 그려 있는 초콜릿 이런 기준을 통해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 문제를 보면 정민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에 알맞은 단추는 모두 몇 개인가요? 그러면 이 문제에 앞서서 단추의 여러 종류가 나오는 것들 이렇게 초콜릿이 나온 것처럼 위에 나와 있겠죠. 그 단추들 그럼 그 단추들 중에서 구멍이 두 개 있고 색깔이 노란색인 단추를 찾아서 개수를 세워서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서수령을 한번 볼게요. 우산 가게 주인이 다음 주에 우산을 많이 팔기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우산은 무슨 색깔인지 구하세요. 그래서 읽다가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를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다시 읽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아이들이 이런 서수령을 어려워하면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옆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너무 어려워하면은 한 소수령 정도는 대신 읽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서수령을 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나중에는 혼자서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산 가게 주인이 다음 주에 우산을 많이 팔기 위해 다음 주 이번에 파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 파는 거네요.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우산은 무슨 색깔인지 구하세요. 우산을 미리 준비해서 다음 주에 팔 거라고 하네요. 우산 주인이 우산 가게 주인이 자, 풀이가 우선은 이렇게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우산은 땡땡 우산입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 위에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우산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그 우산 중에서 아, 어떤 우산이 가장 많이 팔렸구나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다음 주에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우산을 우산 색깔은 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우산이 다음 주도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우산 색깔을 쓰고 그 우산 색깔을 더 많이 준비하면 다음 주에도 우산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유추할 수 있는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서수령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이렇게 글을 읽다가 너무 길면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좀 짜증을 내고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풀다가 틀리거나 힘들어 할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루나 이틀 지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이런 서수령을 대하는 자세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수령을 볼게요. 자, 정윤윤의 반 학생 24명이 좋아하는 꽃을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정윤윤의 반 학생이 총 24명 모두 24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은 채송화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백합이 있는데 몇 명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은 지금 모르죠. 채송화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많고 채송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4명이에요. 그러면 그 채송화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많다는 거니까 4명보다는 더 많은 학생이 백합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4보다는 큰 수가 여기 들어가겠죠. 5가 들어가거나 6이 들어가거나 7이 들어가거나 하겠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은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적을 때 아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이 6명이니까 6명보다는 적대요. 그러면 4명보다는 많고 6명보다는 적을 때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은 5명이라는 것을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전에도 하나 많고 하나 적은 것을 공부할 때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 또는 이런 문장을 읽어봤을 거예요. 백합이 5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국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지금 몰라요. 근데 백합이 5명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아 나머지 4개의 꽃을 모두 합해서 정인의 반 전체 학생이 24명이니까 24명에서 이렇게 4가지의 학생 수를 더한 것을 빼면 국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 문제를 천천히 읽고 혼자 풀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글씨를 잘 읽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서술형을 접할 때는 학부모님들이나 옆에 조력자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이런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주셔서 이런 긴 문제 서술형 문제도 척척척척 풀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류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때 기준은 어떻게 세운다구요? 누구나 분류를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분류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잘 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류하여 세워보고 분류한 결과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잘 공부를 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티비 김성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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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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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